2020년 9월 1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미복기 의혹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비껴가는 여러가지의 얘기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국방부가 그동안 보여온 행태 이 문제가 결국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기 의혹을 더욱 궁금증으로 몰아넣고 있다. 왜 그러냐면 그런 행동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의심스럽다는 대목은 제가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이지 의심을 목표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국방부가 검찰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억하시지만 올해 1월 달에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본격 수사가 착수된 게 2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 국방부의 관련 규정이나 기록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하는 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동부지검이 국방부에다가 자료를 제출해달라.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2월 말부터 이러저런 자료.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 휴가를 언제 사용했는가? 언제 연장을 했는가? 왜냐하면 2017년 6월 달에 병가를 두 번 쓰고 개인 휴가를 썼거든요. 그에 이어붙여서 6월 달을 사실상 대부분 집에서 쉬었기 때문에 그런 거. 그 다음에 사유. 병가가 1차 병가가 있었으면 병가가 무슨 사유로. 그 병가를 연장했으면 또 무슨 사유로. 그 다음에 끝날 무렵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개인 휴가를 또 썼으면 그건 또 무슨 이유로. 이런 사유들이 다 기록이 돼 있을 테니까 그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현역병사에 대한 휴가 규정. 휴가 명령서. 인사 명령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하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차례차례로 다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연대행정업무복무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산자리입니다. 연대행정통합시스템이라는 데에 거기에 쭉 복무기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복무기록에 보면 2차 병가 기록. 지금 이제 1차 병가보다는 2차 병가가 훨씬 더 문제가 많다. 지금 이런 얘기죠. 거기에 또 위법이 숨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인데 그 2차 병가 기록을 포함해서 2017년 6월 14일, 15일. 14일은 1차 병가가 끝나는 날이고요. 15일은 2차 병가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때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고 답변을 했다. 이게 연대행정업무복무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민원전화의 통화녹음 파일까지도 있다는 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방부는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월달부터 쭉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니까 우리한테 무슨 무슨 자료가 있다. 그 다음에 관련 자료 어쩌고. 그러니까 여기에 연대행정업무복무기록에 보면 그런 자료들이 다 있고 심지어는 통화녹음 파일에 대한 존재 여부에 대한 기록까지도 복무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월 말부터 시작된 일인데 여기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추 장관 부부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요약한 자료를 그 후에 국방부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아니고 그 녹음 파일 그러니까 누가 민원을 넣은 녹음 파일까지도 그 당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금방 알고 수 있는 것이죠. 추 장관이 넣었는지 추 장관 남편이 민원을 넣었는지 또는 민원을 말이 민원이지 민원실에다가 대고서 연장 안 해준다고 호통을 쳤는지 당시 직권당 대표니까 추미애 장관은 그러니까 그렇게 쳤는지 여부가 거기에 목소리로 그대로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월 말에 검찰에 수사기록을 제출할 당시에는 이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록을 계속 제출을 안 하고 있다가 6월 29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군대 행정 업무 시스템에 보면 보존기한이 3년입니다. 3년은 그러면 6월 15일날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6월 29일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 보존 6월 15일이면 이걸 폐기해도 된다 하는 사실을 국방부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계속 그때까지 버티다가 6월 29일에 제출했다. 그런데 그 제출한 시간은 폐기된 이후였다. 폐기기한을 넘긴 이후였다. 여기에 의도성이 개입되지 않는다. 만약에 6월 15일 이전에 폐기되기 전에 그걸 제출했다면 이 문제는 어찌 보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왜 그랬을까요? 그게 그 녹음 파일을 제출함으로써 이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된다면 저는 폐기 안 하고 바로 제출했을 거라고 봅니다. 6월 15일하고 29일하고 14일간 2주일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3년 안에 폐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꼭 폐기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서버에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텐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폐기하고 나서야 연대행정업무 복무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것은 그 녹음 파일이나 그 자료에 뭔가 추미애 장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폐기한 뒤에 복무기록을 제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고요. 그러니까 궁금증이 훨씬 더해지죠. 왜 그랬을까 만약에 거기에 의혹을 말끔히 씻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꼭 제출해버리면 끝납니다. 이 동무지검의 수사는요 그럼 아 이런 일이었구나 아니 뭐 민원 넣을 수 있지 끝납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다. 그게 궁금증을 더 낙여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6월 15일 날 이 자료를 폐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3년간만 복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폐기해도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관해서 2018년 한 여름 즈음에 2년 전이죠. 2년 전에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자체 조사한 기록이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건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자체 조사한 적이 있다. 왜 그러냐면 장관 송영무 장관실의 장관 정책보좌관 그러니까 당에서 파견되어 있던 그 이 모 씨라는 정책보좌관 장관 정책보좌 이 사람이 여기저기에 뭐 민원을 넣고 다녔다. 뭐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하도 많아서 국방부에서 당시에 자체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조사 결과 그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청탁은 군사보좌관 이건 현역장성이죠. 군사보좌관의 거절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휴가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2년 전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대 복무 행정업무 복무 기록이라는 것을 굳이 파기할 이유도 없었고 녹음 파일도 굳이 폐기할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 폐기한 이후에 검찰에 복무 기록을 제출했다. 의심스럽죠. 이때 이미 다 조사를 했는데 조사해서 문제없다고 자기네들이 했다는데 문제없으면 그대로 검찰에 제출했다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2년 전에 자체 조사했으면 작년 12월에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도 휴가 미우복기 의혹과 관련해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방부에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했고 그다음에 그때도 국방부도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안 했지만 하여튼 의혹이 여기저기서 제기됐습니다. 같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라면 이때 기자들의 의문을 풀어줄 의무가 저는 있었다. 그런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묵묵부답이었다가 최근 얼마 전에 9월 10일 뭐 며칠 전이죠. 그때서야 아 관련 규정이 어떻고요 뭐 이러면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거는 9월 초입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그 관련 지휘관들 뭐 이런 사람들의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의혹이 증폭되기 시작했는데 한 일주일간 침묵을 하고 있다가 9월 10일에야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그리고 2년 전에 조사를 했으면 당연히 그동안의 의문제기를 풀어줄 의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안 그랬다. 왜 그랬을까? 이 점도 이제 의심스러운 대목이죠. 왜 그랬을까? 이제 그게 문제가 있고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국회에 가서 당시 관련 기록 같은 게 전혀 없다. 그러면서 그거 행정착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년 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면 행정착오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그러면 행정착오였다고 그런다면 행정착오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졌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 군대에서 있어야 할 자료가 없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냥 넘어갑니까? 더군다나 유력 자제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국방부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어저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고 그렇기에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다. 이 과정에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 이랬습니다. 우선 이 본질적인 부분하고 약간 좀 겟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수사 라인은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짜놓은 라인입니다. 그 라인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다. 뭘 기다려요. 뭐 뻔히 알텐데. 자기가 짜놓은 라인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아들 수사를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들만 전부 다 대검 형사부장 서울 동부지검장 이렇게 앉혀놨습니다. 그래놓고 그 수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국민기만이죠. 요거는 약간 격가지고 자 본질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국방부가 10일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서씨의 병가기록 증발 경위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한 경위 당직병과 서씨의 통화 여부 이 통화 기록을 기록이 존재 여부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냐 요 통화 기록은 또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 김도우부 의원실에 따르면 이 통화기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당 부대의 서버에 굉장히 여유가 많아서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 김도우부 의원실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국방부가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있느냐 없느냐 폐기했느냐 안 했냐 여기에 확인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 건데 이날 국방부가 내놓은 이것과 추미애 장관이 어제 내놓은 해명과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에 관해서 당정협의에서 워크샵이 있었다는 거죠. 말을 맞췄다는 겁니다. 토론을 했다는 거죠. 토론을 한 그 결과 국방부의 입장과 추미애 장관의 입장이 완전히 판박이다. 그러면 거기서 말을 맞췄다. 이런 의혹이 생기는 거죠. 국방부는 그동안에 묵묵부답이었다가 민주당과 말을 맞춘 뒤에 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핵심은 다 비켜나갔다. 어제 추미애 장관 사과 국민에게 사과한다 어쩌고 그러면서도 자 그러면 본인이 국방부에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 얘기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병가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만 주장을 했죠. 본인이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얘기 안 했고 보좌관 부분에 관해서 얘기 안 했습니다. 자기가 보좌관에 시켰는지 아니면 보좌관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그건 뭐 또 해명을 하면 해명하는 대로 더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본질 부분에 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다리 장애가 있는 남편이 다리 장애가 있는 이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만 쭉 하고요 본질적인 부분은 다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본인 주장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언론의 문제를 제기해야죠. 문제 없는 걸 왜 그러느냐 그래야지 왜 본인이 사과합니까? 사과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작년 인사청문회에서 자기는 아들 휴가 미복기 의기에 대해서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자료에는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됐다고 돼 있습니다.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 안 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국방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여러 수상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 그래서 국방부의 행동을 보면 아 이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미복기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계속하면 그 뒷 배경에 보면 정말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는 것이죠. 없다면 없다면 취했어야 할 정상적인 행동들이 있는데 국방부의 지금 움직임에 그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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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